너 얼굴 좀 보여주지 나 여기서 계속 기다려 다람쥐 다람쥐 어 이래도 아는 냐옹이 냐옹이 언제 쪼 거야 진짜 이거 시켜 놓은 거야 맛있겠다 나 먹으려고 시켰는데? 나한테 뭐 화났어? 아니 그럼 삐졌어 아니 내가 별것도 아닌 걸로 삐지고 그럴 사람으로 보여? 누가 봐도 삐졌구만 나 왔는데도 별로 안 좋은가 보다 그럼 그냥 가야겠다 어디 가 나 가지마 사랑의 임주겸 갑자기 그러면 그러면? 떨리잖아